Q. Bbois Q. Bbois Q. Bbois 지금 Bbois들이 버스킹하고 있는 에너지가 어디인지 한번 저희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벨보 Q. ESAS Bbois Bbois Bbois? Bbois Bbois입니다. 엄청 유명 мне! Q. Bbo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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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특별한 기회가 되었을 때 한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Fusion MC Crew 오늘 다행히도 비 소식이 있었는데 날씨가 좋네 오! 예! 좋습니다 산타모니카 갈거에요! 산타모니카 일단 가고 말씀드릴게요 너가 앞에다 앞에 오 안녕하세요 무슨 선물이에요? 아 선물이요? 갑자기 선물이에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과연 어디를 왔을까요? 산타모니카가 간다고 얘기하지 않았나? 아 왜 이렇게 안 맞아? 내가 이렇게 딱딱 치는 거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에서 비보이들이 버스킹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안 입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보이들이 우리를 봐서 알 것 같고 버스킹을 하자고 얘기를 해보려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미국은 또 버스킹이 아무나 하고 이런 게 아니라서 가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잘 얘기해 인빈스가 잘 얘기해 아 너무 멋있어요 수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나씨 지금 추운데? 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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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보입니다 엄청 유명한 사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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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선 한국의 공연 백일 한국의 공연 시작 오예? 네, 얼마나 시작할까요? 아 1시간 유명한 비용 아, 비용 우선 우리 그냥 한 스템에 놓아야겠어요? 아 네, 또는 그 방송에 넣을까요? 네 저는 그 방송에 들어 그냥 한 번 그냥 한 번 네 스트리트 쇼와 함께 우리 뭐 할까? 루틴 일단 다람쥐라 우리가 몇 번 무브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긴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 많이도 하면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한 번씩 하면 될 것 같아 여러분 일단은 벨스킹 하기 전에 여기 바다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여기 서핑 오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가 캘리포니아 제가 캘리포니아 조용히 해 지금 배경 찍고 있는데 지금 아 바이브 너무 안 맞네 내가 이렇게 쳐주면은 어? 아이차 몰라 이거? 저거 뭐지? 사람 위에 비둘기가 있어요 좀 좁긴 한데 이 친구들이랑 슬슬 버스킹 하겠습니다 이제 음악을 틀려고 저거를 꺼내네요 이 친구들은 이제 버스킹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저희가 부탁한 거기 때문에 돈은 안 받아도 된다고 바닥 체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와우 몸이 왜 이렇게 가도 extrem 히칠 하이 히칠 히칠 스테베스 오후 스테베스 스테리아 스테리아 스테피레아 그리고 띠언과의 퓨전 MC 그룹 그룹의 노래는 한국의 노래입니다 다음은 우리의 멤버들의 노래입니다 여러분이 준비가 되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광경이 나왔습니다. 이제 춤시키려고 천천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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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body make some noise! Here we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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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 we go!